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700 V3 알바 검정색상 출시 예정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응모할 수 있는지 사이트 전부 다 모아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700 V3 알바 제품 출시 소식이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토요일날 출시 예정이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는 스톡엑스 사이트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리셀 가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사이즈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사이즈별로 가격이 나와 있는데 미국 달러로 대략 400불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역량으로 많은 리셀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다운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400불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거 찾아볼 수 있고 미국 출시가가 20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 감안하면은 대략 2배 정도 가격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검정색상 이런 트리플 블랙 색상 같은 경우는 항상 인기가 있는 그런 색상이기 때문에 이번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응모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이트들에서 현재 응모 진행 중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영상 확인하시고 바로 응모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응모가 아니라 바로 클릭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도 판매가 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응모할 수 있는 사이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응모할 수 있는 사이트들은 전부 아래쪽 설명부분 란 더보기란에서 링크 클릭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쪽 참고하셔가지고 응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는 엔드클로딩 사이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클로딩 사이트 현재 응모 20시간 정도 남아있습니다. 빠르게 응모하셔야지 될 것 같고 제가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호주 달러로 보여지고 있는데 맨 위쪽 부분 이쪽 부분에서 클릭하셔가지고 한국으로 설정 이렇게 변경하시면 한국 설정 변경돼서 이렇게 한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드클로딩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항상 다른 곳보다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맨 아래쪽으로 내리셔가지고 로그인 계정 있으신 분들 로그인하시고 카드 입력하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 만약에 응모 당첨되시면은 1시간 안에 취소하지 않는 경우 바로 결제 진행되고 바로 배송 나갑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이 사이트도 응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버킬 사이트에서도 현재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유럽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200유로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한국으로 직접 배송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금액이 관부가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아보실 때 관부가세도 납부하셔야지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스스토어 사이트에서도 현재 응모 진행하고 있고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한국 직배송해주는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사이트는 푸트 디스트릭트 사이트 현재 응모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신 다음에 응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사이트는 푸트샵 푸트샵 사이트에서도 현재 응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시간 정도 남았고 이 사이트도 유럽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유로 그리고 배송비용 추가로 붙습니다.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 선택하신 후에 엔터 라풀 나우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발 들어가는 부분 뒤쪽 부분이 늘어나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발볼이 조금 넓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반 사이즈 정도 업해서 구입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두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응모 사이트는 아니고 판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미국시간 아침 8시부터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는 슬램잼이라는 사이트 지금 보여드린 이 링크에 제품이 보여집니다. 아래쪽에 링크 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시간 딱 맞춰서 들어가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솔박스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곳에서 판매 예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구입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입 성공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만약에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에 가입되신 분들이라면 구입 후기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좋은 기운 받으셔서 응모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정보 또는 신발 응모 되는 정보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신발 있는 경우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서 응모할 수 있는 사이트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